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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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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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김혁이 대표가 잘못했네 누구지 왜 들어와? 덕이 주려고 들어온거야 알지? 우리 김혁이 대표가 뭐했던 사람은 딱 딱 들어오거든 아니다 뭐지? 갑자기 unde 이쁘러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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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에 올리더라. 근데 우선서 친구들아가서 번짱 댕기만 해도 돼서 뭐 그런거 하지 않아? 할 줄 없어. 이러면 해달라는 줄 알았어. 근데 대략 때문에 엄청나게 별개고 오늘도 공격은 다른거 안고 아니 그게 뭐 나는 못한게 됐어. 행태하고 왔으니까 그때 부디 우리 집공장을 밖에 직접적으로 이게 왜 이래?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왜 이래? 왜 이래요? 그러니까 그런걸 해서 안되. 누가 한 번하네? 누가 한 번이 취직체 McMahon 우리가 자랑하잖아. 누가 이자가 고향이 될거야. 너가 너가 이 것을 왜이냐? 너가 이 성장 너가 이 성장 이 성장 Punkt 1 왜 왜 그런 거 진짜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집에 가는 집사하고 기회를 가 아버지야, 니가 올 때 니의 밥, 니가 스테물만 가져올잖아 그럼 밥도 다 기야, 무슨 생각보다 그러니까, 이렇게 흐름이 다 그릇이야 뭐 다 흐름이 다 그릇이야 자기만 얘기해 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근데 지금은, 나는거 짓자랑 짓자랑 나왔는데, 이거, 100명에, 거의 물량이고, 70명이, 그러니까, 또 와가지고, 60명에 갖고, 그러면, 한 번 사유주만, 몇 명이 됩니다? 그러니까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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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지 마라 Trading 주물맛 대전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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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또 다오 에 나요 뭐 뭐 이렇게 와서 그래 그 뭐 어디와 올바른 으 으 으 으 사랑은 포항을 내 아 그러시기 짜리자 싸우고 와요 시원하게 일어나고 그가 내가 한번 으 으 내 속으로 다행하다 그 닦아 그 자 참아도 아래 고춧가루 예를도 그때 자고 1차 clergyman 아는 거 매일 그리고 우리가 입고 그래야 그래서 알아 네 아 아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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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것을 시작할 때에는 보통 룸이 있어요. 보통 뭐 웃기고 있는 회사 목표가 아 진짜 이런 분만 만나고 이런 분만 나오고 소랑 이런 분만 만나고 이러고 그렇지 응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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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명 보충 보충 강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4 4 으 아 내가 처음 아재 되었어요 5 다시 한참 그냥 와서 파트너 하고 1바 6개월 성과가 없더라도 1개월로 내가 아 아 그냥 아 다시 다시가셨는데 5대 1대 올 수 뭐 좋다 팝 배우수고 하더라 구역側 본래 내일이 아파서 되군요 계속 일어나세요 내 나 방 8 저 아니 한번 있다가 다시 분 같이 일어 하더라고요 자 début . . 나의 대학을 모르겠다. 이유는 없대. 아, 그런 거 알아라. 그런 거 알았다고 내가 니 다, 그 뭐, 대표님 거 아는 거 다 하라고. 그럼 매번 이런 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. 내가 약속을 시키는 거라고. 그래서 내가 니 또 안 들어가고 그냥 그만 줘야. 저 말하고. 네. 대로 작성하는 거. 이유잖아. 목소리가 없네. 목소리가 없네. 목소리가 없네. 몰라요. 그. 그, 소문이. 그 소문이. 그, 물랑키. 그, 물랑키. 그, 물랑키. 그, 집으로. 그, 딱딱라고 들렀어. 집으로 50분 전에 계란하고 도왔다가. 아니 그. 왜 이렇게 다니냐고. 아, 집으로 그래. 내 주가 50분 전에 계약에 들어왔어. 내가. 집으로? 어? 응. 지이 근데 우리 그 닦아볼 친구가 왔는데 동울대가 왔어. 동울랑 서정국스에 다시 대학할 때 대교 말을 무시하고 어떤 것까지 대학할 때 지금 서정국스에 왔어. 니 서정국스에 있는 줄 알고 니 다가 먹자. 그니까 뭐 50원 정도 되겠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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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통화전笛 quiBE он 롤러스 이러면 여기서 말 그러면 조금 이러면 이제 두번째가 제가 그것부터 선물 받기 때문에 까마 팔아있어 내 친구야 전부다 나는 친구야 그래 時候 나를 싱갈릴 것 같아 친구들도 왜 있지만 이제 한번 근데 여보할까 어느새가 내가 가staw 어떻게 했을지 그니까 나는 이번에 그만하면 되나? 진짜 최악의 그 맛없거든 회사에 도와줬잖아. 진짜? 진짜 도와줄게.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교수로 있었는데 집는 시기가 며칠째는 게 나아나.